아 오빠 나 암이 아프다. 이렇게 아프면은 못해. 안 찍었죠? 아프죠? 멍들겠다. 아휴 정말 잘했어요. 정토로 빠졌냐? 오빠 물과 제 허벅지가 하나가 된거죠. 정말 쫙 소리 났어. 야, 야, 야. 잠깐. 다리부터 접어봐. 다리 안 접히면 내려와. 그냥, 그러지 말고. 현동아 너 쉬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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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들어왔잖아요. 이게 웃음을 안 웃는다. 아니 무슨 이게 스위치야. 간절하니까 접자마자. 접자마자. 오버 신기한 거. 절벽에서 바위 떨어지는 줄 알아요. 자세 나오는 거 봐 쟤. 쟤 저걸 여기서 저걸 보는 애가 쟤밖에 없어. 좀 더 앞에. 아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. 지훈아 평화 깡깡이 잡아라. 깡깡이 기다려라. 그렇지. 깡깡이 기다려라. 깡깡이 기다려라. 잘한다.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더 잘해도 왜 지금 휩싸인지. 솔직하시다. 저는 지금 바로 5m 못 가겠지. 죽어도 못 가. 어차피. 어차피 처음부터.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였고. 처음부터 무서웠어. 할 수 있어. 턱 좀 당겨가지고 발끝 한번 보세요. 맞네요. 맞아요 맞아요. 끝까지 참아야 돼요. 잡고 있어요. 소원해줄 테니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. 놓치면 안 돼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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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저게 볼 수 있는데. 아우. 저걸 엉개가 내주지구나. 공포 때문에 그렇지? 아니요. 머리가 밑에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고 그랬잖아요. 내일. 내일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일이 대회면? 우리 빨리 그러면 5m를. 어차피 제일 낮은 점수가 5m이니까. 5미터 도전해야 돼. 연혁이 5미터 안 돼? 너무 높다. 너무 높아. 더드러워. 그렇죠? 오늘 잘 될 것 같은데. 화이팅. 화이팅. 힘 업. 최고 최고 최고. 힘 업. 최고 최고 최고. 이현아 길보다. 야 최고.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.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아 부럽다. 다리 좋았어. 어떻게 하루만 해도. 이게 3미터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. 좀 한이 걸려야 되는데. 선생님 얘기하신 사이 좀. 여기 오세요 이제. 대화 드라마가 하나 좀 써줘. 아니 우리 왕도 아니고 우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. 형님 밥 먹고 온다. 혼자 있어가지고 이렇게. 발걸음 주고. 자세 됐어요. 파이팅. 고동 씨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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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하나 둘. 골!